이제 좀 멀리 떨어졌던 카메라를 다시 가까이 가져가면 근육이 있고 거기보다 더 가까이 가져가면 뼈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뼈는 해부학의 아이콘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해골 하면 얼마나 친숙한가요? 여기저기 무늬, 일러스트, 그림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숲에는 눈길을 끄는 꽃이 있다면 몸에서는 그게 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뼈는 뼈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뼈와 뼈가 연결된 관절 그리고 관절들이 이어져서 마치 건물의 철골처럼 그야말로 몸의 뼈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몸은 관절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까 보셨던 제 발목, 무릎, 엉덩이 관절뿐만 아니라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제 손에도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수의 뼈가 모여 있습니다. 그 말은 관절도 많다는 거겠죠. 이렇게 굽혀지는 손가락 자체가 전부 다 관절인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뿐만 아니라 손바닥에도 작은 뼈 8개가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관절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의외 관절 하면 이렇게 해골이 있습니다. 해골이 머리가 둥글둥글하고 원효대사가 여기에 고인 물을 마셨다고 하니까 마치 그릇처럼 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깨진 도자기처럼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한 조각들이 합쳐져서 해골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관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절은 아니고요. 아주 살짝 움직여질 수 있는 관절이라고 합니다. 또 이 뼈도 안 볼 수가 없겠죠. 척추죠. 우리 모두의 고민거리가 될 예정인 척추입니다. 그런데 사실 얘는 척추가 아니라 척추입니다. 둘이 뭐가 다르냐 하면 척추는 블럭 장난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블럭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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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기둥이 된 게 척추입니다. 그러면 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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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면 이 사이사이도 전부 다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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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이겠죠. 이런 관절들은 뼈끼리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사이에서 뭔가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척추에서는 디스크라고 부르는 척추 사이 원반이겠죠. 뼈는 생각보다 변화가 많다는 것도 특징인데요. 뼈를 구성하는 칼슘을 많이 잃게 되면 뼈 속에 구조물이 점점 없어지는 골다공증, 요즘 말로 뼈 엉성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뼈 속 구조물을 점점 더 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거운 무게를 드는 근력운동처럼 어떤 부하를 자꾸만 받게 되면 이 상황에 적응해서 뼈 속의 구조물을 점점 더 채우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뼈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뼈 안쪽이 변하는 것 외에도 뼈 바깥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뼈고요. 이게 근육입니다. 아까 근육이 뼈에 붙어 있다고 했죠. 근육이 수축을 하면 팔꿈치 방향으로 당겨지는데 이 힘이 너무나 강하면 뼈도 당겨지는 힘을 버티다 버티다 못해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당겨지는 방향으로 마치 자라듯이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아직 뼈가 다 여물지 않은 청소년들은 물론이고요. 뼈가 다 자란 성인들도 이러한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는 몸을 든든하게 지지하는 철골이니까 사고가 나서 부러지거나 이런 거 아니면 별일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노인뿐 아니라 젊은 층도 변화를 겪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관심이 필요한 꽃 같은 존재, 꽃 같은 기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